이틀밤에서 추적했습니다.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개기맨 김준현씨의 묵직한 이미지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병헌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담긴 한 광고 이병헌씨만 가능할 줄 알았던 명대사 김준현씨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며 재탄생됐습니다. 사실은 이병헌씨가 나왔던 영화 광해를 패러디를 처음에는 하기로 기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병헌씨를 광고보별로 쓰기에는 좀 불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먹방 트렌드가 유행이었습니다. 먹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모델 김준현씨가 굉장히 연기도 훌륭히 잘하셨고요. 먹는 연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최고고 나왔습니다. 완벽한 패러디를 위해 동일한 장소, 의상, 영상 구독 거기에 현장에 남은 물기까지 똑같이 재현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병헌씨에게 안기는 장면 중 뒷모습만 추려했던 여자 모델까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두 남자를 모두 하신 분 궁금하시죠? 이제 김준현 선배님께서 이병헌 선배님을 패러디한다고 들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병헌 선배님은 뭔가 착 안겨서 이렇게 모든 걸 놓은 여자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은 반대로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아동받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안겼을 때는 좀 딱딱했어요. 딱딱한데 부드러운 자 그렇다면 김준현씨는 어땠을까요? 말랑말랑하고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 아무래도 김준현 선배님은 먹는 광고실 테고 이병헌 선배님? 사진 속 놀라운 다리 길이를 자랑하는 이 남자 눈치 채셨나요? 배우 이종석씨입니다. 흔한 비주얼은 물론 드라마 속 성숙한 매력으로 모든 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드라마의 광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틈에도 SNS를 통해 팬들에게 틈틈이 근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화두를 통해서 풀고 있어요. 경찰 어깨서 내고 있죠. 폭풍 속면을 취하고 있는 이종석씨 팬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의 놀라운 비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키 186 모델 출신의 우월한 기럭치를 자랑하는 그의 신체 비율은 무려 10등씩! 비율 좋은 건 알았으면 이렇게까지일 줄이야. 정말 사람 많나요?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괴물은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종석씨에게 무릎을 내어준 여자분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 연인 아닙니다. 함께 고공분투하는 가족같은 스텝이라고 하니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이종석씨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한밤에 포착된 수상한 인물들 남다른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요. 수소문 끝에 쌍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 입수! 한밤 정보팀 추적에 나섰습니다. 쌍박 홍보팀의 실체가 걸그룹 트위니와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한밤을 초대한 박봉냥 정말 맞습니다. 홍보팀이에요. 부장님을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부장님이요? 얼떨떨한 한밤팀 일단 따라가 보는데요. 부장님이라 지칭하는 산다로롱 택배! 그동안 수많은 의문을 나왔던 이 영상 단순한 광고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들 모르게 열띤 홍보를 해온 그녀들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쌍박으로 맺어졌다는데요. 제가 큰 박이고요. 제가 작박! 작은 박인데 맞춰야 되잖아요. 큰 박, 작박! 부장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트위니원 홍보뿐만 아니라 YG 패밀리,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홍보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쌍박 티셔츠인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자랑! 오늘 날짜바 제대로 홍보하는 다르시! 역시 열한 홍보팀답습니다. 원사이즈라서 아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세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얼마 전 CL양의 나쁜 기지배 활동 당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CL양입니다. 쫙쫙! 저희 스스로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쌍박 홍보 시스템에 대한 다른 멤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얘들아 안녕? 어 안녕? 연습하고 있었니? 이거 달고 다니지 말아요. 아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언니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지금 봐요. 팬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몸을 다치는 거라고요. 누구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몰라요. 네. 아 전혀?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서포화이집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쌍박 팀인가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말하면은 누가 선수 칠 수도 있으니까 좀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래요? 너무 과장된 생각인 거죠. 이상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